여관에 가서 확인해 달래요 아 나 이.. 뭐? 뭐야 뭔데 뭔데 안 그래도 헬인데 지금 말이야 어? 그냥 평범하게 하게 해줘도 헬이라고 잠이나 자자 한숨 잤습니다 무기 내고도도 나름 찼죠? 아 이제 가자 버거 걸리면 안 된다 저런 버거 걸리면은 게임 못 깨 그냥 어 야 깜짝이야 뭐야 너 개뜬금 없이 나오네 미친 게임 아냐 쎄보이는데? 야 방어력 좀 봐 야 잠깐만 너무 쎄.. 너무 쎈거 아님? 잠깐만 잠깐만 야 뭔가 오류가 있는데? 올라올 수 있어 일로? 어 뭔가 출혈 데미지는 잘 들어가 야 장비 좀 봐 아프지? 나 화살 많어? 어.. 나 화살.. 화살 엄청 많은 사람이야 어 헤드샷이야? 야 헤드샷 추가 데미지 있구나 나 처음 알았어 이런 게임에서 해치셔서 추가 데미지가 있네 스카이드맨도 있었나? 기억이 안 난다 활 자체를 잘 안쓰니까 음.. 너무 좀 비열한가? 혹시 모르니까 지구력 좀 채워두겠습니다 갑자기 합류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가 아 이런거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난 방심을 모르는 남자지 어? 어쭈 빠진 다음 구루석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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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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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요 잠깐만 올라오실라고? 말만 해 올라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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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미 널 죽일 준비가 됐어 음..잘가 사막대장이래 암살자의 약 아야 음식 나왔다 어 무덤에서 여기서 나오는구나 돈까지 나왔습니다 주머니에 너무 많이 넣었나봐 가방 어딨죠? 함부로 건들면 안되겠는데 큰일나겠는데 화살 화살 많은것 봐 야아 니가 입은 옷은 안줄거야? 23에 43에 야 43이라고? 내 것보다 약간 좋네 출일이 없긴 한데 고.. 고거면 어떻게 돼? 23에 19에 1.1 아 바꿔볼까? 기본전환 겸? 방..방패스킬 못쓰긴 하는데 이런거 가끔 바꿔주는 기본전환도 있어야죠 쓸데없는게 너무 많다 아이템에 너무 무거운데? 버릴까? 아 이거 무게 애매하게 많네 활을 하나 버리자 활이 좀 나가긴 한다 돈을 버릴순 없고 방패 버리자 이렇게 갑시다 음.. 아 찌르기구나 너는 음.. 돌전어택이 되게 빠르네 후딜이 약간 있는것 같긴 한데 올라가는 길이 아마 위에서 내려오는 길이랑 이어지겠죠? 아니군요 아.. 저 하이에나 있던 그곳이구나 나무 없.. 아 야 뭐 있네 나무 없냐 나무? 나무 없겠지 나가야 있겠지 여기도 없지 여기 돌밖에 없었던것 같다 저기 열지 말고 거기 갔다오죠 그.. 수정 사막이었나? 걔 있던 대로 여기 한번 들렀다가 소리 막 들리는데? 야 침대가 두개인데? 한놈 숨어있는거 느낌상 알고있어 나와 없으면 좋고요 저는 없으면 좋고요 저는 론데르 단검 왼손 무기 스킬용이네요 어 편안한 차에 반딧불가로 나왔습니다 나 장작좀 줘봐 센스있게 장작 넣어놔야지 그냥 무게 초과해버렸어 야 도끼 갈자 그냥 안되겠다 안되겠다 어 여기 지금 아이템 파밍하고 그럴 짬이 아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방팬 두고가자 아 화살이었구나 뭔가 했네 자 일로 갑시다 내가 아까 봤던데가 여기 아닌가? 분명 뭔가 있어 어 아 소리 들리잖아 기.. 역겨운 소리 들리잖아 막 나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난 소리가 막 들리잖아 아 왜 긴장되지? 분끼 갈지마 아냐 가로 없다 뭐 없다 이정도에서 안나와서 안나오는거다 미리 붕대 만들어놔 칭 칭 칭 칭 좋아 안전화 안전화에 가자 방금 봤거든요 저기 지나가는거 일단 올라가서 뭐가 있나 확인을 해놔 아 이게 그 도적당 기지인가보지 야 나 진짜 나무가 없어서 불안한데 야 바르자 그 비싼거 바르자 하.. 화염으로 간다 화끈하게 놀아보자 한번 어? 불 시미터야 아 실화입니까? 아 세명 있네 반대쪽으로 갑시다 빨리 가자 닫아버렷 일대일이다 건방진 댕댕이 녀석 야 뭔가 칼 빠른거 같은데 도끼보다 훨씬? 음 다음 손님 다음 손님 안달내지 마세요 안달내지 마세요 야 나 딜좀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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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손님 박백 박백 형 박백 이 말이야 음 잘가 아 이게 단감? 저거 좀 무거워서 불편한데 난 진짜 탭이 미쳤나봐 자꾸 자꾸 먹어 자리도 없는데 이럴줄 알았으면 괜히 발랐다 너무 약하다 야 아 당연히 이것보단 셀 줄 알았는데 와 아이템 잘 나왔다 야 랜턴 꺼 랍시다 이걸 왜 지키고 있던 거야 셋이서 나란히 총 의외로 쐈죠 도저코트 있네요 주머니 보너스 달려 있구요 갈아야죠 어 회복제 전기 헝겊 두개 자갈벌레 둘은 좋죠 어 리브 적어도 좋구요 됐어 이정도면 될거 같다 가자 그래서 뭐 일단 갑시다 다 할만큼 한거 같거든요 나가서 이게 어디야? 고스트 패스 느낌 약간 나는데 아이템 판매좀 해야되나 판매할게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활이 많아서 그런거거든요 활을 좀 소진을 해야되는데 활 만들려면 또 비싸기 때문에 야 이게 뭐야 안먹어 아 비싼거 같은데 일단 내려놔 이렇게만 갖고 다니자 아 세키 동시에 누르면 나오는구나 스팀 페이지가 아 왜 자꾸 싸우는데 나오나 했네 어 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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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 녀석이 여깄죠? 이거 괜히 엉키지 않게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리얼? 리얼? 야 너 왜케 나 귀찮게 하냐 빨리 좀 죽어 어차피 내가 이길텐데 아 귀찮게 하고있어 물 한잔 마시고 갑시다 살짝 어두컴컴해진게 느낌도 좋다 버그? 아 저기요 버그라뇨 아저씨 아니 버그 돌아와버렸잖아 야 일단 보충할거 보충하고 가자 와 이거 보이시나요 만들 수 있는거 이렇게 많습니다 미친듯이 많아 체력포션 상위 체력포션도 만들자 야 18개야 나 포션 3급 3급 이건 이제 저번처럼 이제 갓사슴때 체력 떨어졌잖아요 그걸 또 대비해서 만들구요 전기 피해량 및 저항을 증거시켜주는 포션 전기를 썼을때 시너지 받는 포션이네요 쉽게 말해서 만들구요 다 만들었다 만들만큼 일단은 내려가서 아이템 팔고 갑시다 아이 무거워라 아 축복 포션이 그 화염저항 포션이랑 비슷하다 어 손해인데 개손해인데 일단 내놔봐봐 그리고 설계로 바꿔줘 몇개니 이걸로 12개야 레벨업하고 싶은데 아이 그 전직하고 싶은데 아 이거 여기서 왜 자라냐 얘는 그럼 이제 출발합시다 써있기로는 불타버린 숲에서 전초기지를 찾아 리사를 구출하세요 불타버린 숲이 사슴나운데 아닌가요 갓슴나운데 지역남부에 엠메르카루 숲에서 용병들의 수장을 죽이세요 저것도 합시다 야 아까 그 고대인의 길에서 이러 뭐 놓친거 없나 다시 와봤는데 보급품 있네요 인계철선도 만들었습니다 나무도 캤구요 빨리 가자 이제 남쪽으로 가는 길이 있네 여기서 올라가는 아우야 광석이다 광석이 어우 루비에 자갈벌레 후심하죠 지금 제가 물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요 뭐가 넘기던 밀어버리겠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가는거 아닐까 길입니다 남쪽으로 가서 기지로 가죠 그러면 아 괜히 왔잖아 안죽겠지? 어 자연스럽게 미끄러졌어 어 이게 뭐야? 죽은거 맞지? 이상한거 있어 남쪽으로 계속 걷고 있음 어우 야 상자있다 야 이거 거의 뭐 생필품 보급상자인데? 저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 야 저기도 상자가 있네? 아... 별 필요 없는 것만 잔뜩 있네요 남쪽 저... 저건 아닐거 아니야? 기지 어딨다는거야? 그냥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올라갑시다 여기 먼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 어딘가 기지가 있대 남쪽으로 가면은 저... 저... 나 이씨 골 들은 놈들이여 이게 뭐하는데요? 야... 팔라줌 나왔다 드디어 새 무기 만들 수 있겠다 드디어 새 무기 만들 수 있겠다 굉장히 멀리 온 것 같은데? 남쪽으로 더 가라고 여기서? 이거 오면 좋겠어 이게 뭔데 나이게... 할렐라